김상병, 가... 넵 조일병, 에메라드 가져와 넵 아니, 이런 뭣들 하는거지요 유튜브 여러분 하... 1, 2, 3, 4, 책책 1, 2, 1, 2, 1, 2입니다 저번에 너무 막힌 것 같아서 이번엔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지, 인간은 원래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원래 제대로 없어도 이겼지만 그래도 설명해줄게요 레인딜러 재우님은 처음에 철개를 받고 바로 상대 침대를 치는 전략을 세울거야 우론 재우님 키트는 제이드 미드 딜러 완두님은 미드로 바로 달려가서 상대가 에메랄드를 못 먹게 하는 전략을 세울거야 완두님 키트는 프레어 허그 딜러 재아님은 집에서 다이아를 가져와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활로 상대에게 데미지를 줄거야 재아님 키트는 스피릿 집 시키는 거 신경쓰지 말고 빨리 가서 침대 부셔 집 시키는 거 내가 어떻게든 보고 있을게 뭐야 이 씨 우리 팀 쪽에 왜 이렇게 많아 애들 아니 쫓아갈 필요 없어요 재아님 다이아 드셔야 돼요 다이아 다이아 라스트 하나네요 다이아 에메랄드 지금 8개 모았다 에메랄드 8개 모았네요 다이아 가빠 나갔다 상대 왔다 재아님 빨리 와요 이거 어디팀이냐 빨간팀 기지에 두 명밖에 없거든 가서 루비양님 빨리 노절봐 빨간팀 기지에 두 명밖에 없어 다 우리 쪽에 와 있어 됐어 됐어 호내 호내 까짓나네 다 부셨네 근데 내 차례네 아 근데 나 템이 너무 안 나왔는데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잠깐만 일단 한 번만 나 미드에 있다가 갈게 뭐야 핵이야 뭐야 그거 말고 알고 있다 너는 이쪽으로 가겠지 내게 땡큐 639개? 철개 왜 639개지? 무슨 짓을 한거지? 연호는itan 철 blow 온 fists 아 좀 아프다 오 뭐야 오호우! 딸비였구나! 내가 끝냈죠? 나이스! 아프레아를 하는 이유가 뭔가 좀... 내가 어차피 잡기만 하면 되거든요 저는? 어차피 도망치는 역할이 아니고 추누만 하면 돼서 저는 미드를 지키고 미드에 있는 에메랄드 챙겨서 우리 팀한테 주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차피 저 침대를 부수는데 에메랄드가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팀들이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에메랄드 다이악아빠를 먼저 찍을 수 있죠 우리 집에 한 명 온다 우리 집에 한 명 온다 둘 온다 일단 나도 왔어요 아 죽었어 죽었어 잘했어요 제안님 저기로 가네 어딜 먹으려고 내껄? 어? 뭐야 나 다이아도 있네? 다이아 두 개 먹어서 넣나요? 상대가 가져온나보다 나이스 리퍼님 리퍼님 잘하신다 리퍼님 좋은데요? 누비 형님 침대 하나밖에 못 보셨네? 침대 하나밖에 못 보셨네? 침대 하나밖에 못 보셨네 너무 느리는데 손가락 그분 우리 집에 둘 우리 집에 둘 저는 다이아를 상대가 못 먹기만 해도 이득이기 때문에 잡았고 지금쯤 에메랄드가 나왔겠죠? 상대가 철갑바가 나왔나 모르겠네 오 이거 좀 아프다 오 얘 좀 아픈데 세게 때리는데? 체력 8 남았네요 일단 여기 6개 넣어놨어요 프레이어 검도 못사 지금 저것도 못해가지고 아 일단은 내가 그냥 업그레이드 할게 내가 사고 내가 미드를 확실하게 먹고 애들을 죽이고 다니는게 낫지 않나 이제 제가 좀 끝낼게요 아 우리팀 쪽으로 간다 재현님 뒤쪽에 하나? 나 가고 있어 모깅 좀 쳐요 여덟개 좀 부족한데 여덟개 좀 부족한데 아 여덟개 다 썼어 재현님 뒤에 하나? 나이스 일단은 애들 좀 잡으러 다니겠습니다 다 맞고 뭐하세요? 끝내시고 남은걸로 그리고 그린팀 하나 그린팀 하나, 레이팀 하나 여보세요 어디 같을까? 어 저기있다 왜 저기서 나오냐? 나이스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영상 보실 때쯤이면 다이아가 되어 있겠죠? 오늘 시청해주신 재현님이랑 우리 리퍼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유튜브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빠이 남은건이 꼭 부탁드립니다 만약에